지난 시간에는 바닥봉돌인 수이벨을 0.4g으로 사용했더니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고 해서 오늘은 바닥봉돌인 수이벨을 0.3g으로 교체를 했구요. 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낚시터에 나왔구요. 6월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와이어 채비를 가지고 바닥봉돌의 무게를 변화를 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낚시대는 20칸을 좀 사용해 볼 거구요. 원출은 모노 1호입니다. 찌는 전장 60cm, 4.125g, 11푼 정도 되는 찌를 좀 사용해 볼 거구요. 오늘 채비는 와이어 채비인데요. 본봉돌은 에어봉돌을 좀 사용해 볼 거구요. 바닥봉돌은 수이벨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봉돌하고 바닥봉돌 사이는 20cm의 와이어를 좀 연결해 놨구요. 바닥봉돌은 수이벨 0.3g 이구요. 목줄은 바늘 목줄은 8cm 정도 사용해 볼 거구요. 바늘은 무미넬 바늘 4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끼는 글루텐을 좀 사용해 볼 건데요. 점성이 적은 어분 글루텐을 좀 1대1로 섞어서 오늘 좀 사용해 볼 거구요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. 야야 기다려 기다려 지난 시간에는 바닥봉돌인 수이벨을 0.4g으로 사용을 했더니 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고 해서 오늘은 바닥봉돌인 수이벨을 0.3g으로 좀 교체를 했구요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. 바닥봉돌의 무게를 좀 무겁게 사용하면은 뭐 튀는 입질이라든지 뭐 빨리 올라오는 그런 입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좀 가벼운 0.3g의 수이벨을 좀 연결해 놨구요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. 오늘 그 채비는 본봉돌 위에 에어봉돌이 있는데요. 에어봉돌이 찌부력에 맞질 않아서 오늘 그 핑크립에 0.5g의 수이벨을 좀 연결해 놨구요. 오늘 바늘은 외바늘로 해서 목줄 8cm로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올라오네요. 쥐는 아주 잘 올려줬는데 턱에 걸렸네요. 턱에 분할채비에 있어서 본봉돌하고 바닥봉돌 사이에 목줄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쥐의 움직임이 좀 달리 나타나는데요. 오늘 같이 이렇게 금속 재질인 와이어를 연결해 놓은 경우에는 좀 전달이 빨라서 직접적이고 빨라서 시원하게 빨리 올라오는 그런 입질로 나타나게 됩니다. 물론 합사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입질이 나타나구요. 오늘은 와이어에 목줄에 바닥봉돌의 무기를 좀 지난 시간에 비해서 0.1g 작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번째 투척을 한 상황인데 내려가기도 전에 아주 잘 올려주네요. 빠져버렸네요. 두번째 투척을 했는데 바닥에 안착되기 전에 붕어들이 건드리는 것을 보니까 중간층에 좀 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뜨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점성이 좋은 어븐글루텐을 좀 사용하고 있구요. 되도록이면 중간층에서 풀리지 않게 이렇게 투척을 해야지 붕어들이 뜨지 않고 중간층에서 받아 먹지 않으니까요. 되도록이면 좀 점성이 좋은 그런 미끼를 좀 사용해야지 이 시기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시간에 0.4g 의 바닥봉돌을 사용했었는데요. 오늘은 0.3g 을 연결해 놨는데 지금 뭐 두번 정도 보니까 0.4g 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올림 형태로 나타나고 있구요. 계속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와이어 목줄 인데요. 좀 부드러운 그런 와이어 목줄을 사용하고 있구요. 되도록이면 빳빳한 그런 목줄보다는 금속 재질이지만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목줄을 사용하시는게 찌올림에는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구요. 바닥봉돌의 무게도 무게가 무거울수록 좀 빠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한 바닥봉돌을 좀 찾으셔서 낚시를 하셔야지 좀 더 예쁘고 부드러운 그런 입질이 나타납니다. 오늘 낚시하는 포인트의 수심은 1.8m 정도 되는 수심이구요. 오늘 그 찌맞춤은 잘자잘 내려가서 딸깍 하는 그런 찌맞춤으로 좀 맞춰 놓고 오늘 뭐 두마디 정도 내어 놓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찌맞춤은 바늘을 없이 무바늘 찌맞춤으로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찌맞춤은 바늘을 없이 무바늘 찌맞춤으로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찌맞춤은 바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찌맞춤이 너무 좋겠습니다. 찌맞춤이 너무 좋습니다. 풀리지 않는 점성이 아주 좋은 그로텐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중간층에 붕어들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. 풀리지 않는 점성이 아주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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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락스터에서 시야로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